다들 아마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얘기하니까 알아들으시죠? 왜냐하면 이걸 곰곰이 따지지 않는 분은 이런 경사 있는 날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비자는? 저는 그래서 약간 서운한 게 비자를 다 맞출 수 줄 알았어 제가 제목에 다 써놨잖아요 진짜 거의 모두가 매일 쓰고 있는 고객인 바로 그 회사가 비자 좀 모여 많은 분들이 이 날 따지지 않아요? 이 날이 긴 은봉이 나왔잖아요? 이게 187. 몇 달러거든요? 이 고가가 187. 몇 달러인데 그 날의 종가는 이거예요 사상적 효과가 맞습니다 107. 몇 달러? eres 감사합니다.